오늘은 당황스러운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금감원 상생협력 우수상품 선정 바로 이 뉴스인데 신한은행이 금감원에서 주는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등이 금감원 상생협력 우수상품에 선정이 되었고 17일 어제 여의도 번원에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한은행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의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신한은행 및 4개의 금융회사의 금감원장 포상을 실시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수기관 표창을 계기로 금융권 내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이익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했고 금감원장 포상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상생협력 우수상품은 신한은행,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그러니까 신한은행만 겹칩니다. 금감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알 수가 있는 뉴스인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은 신한투자증권과 같은 신한금융그룹이고 이곳의 대표가 작년에 임명된 진옥동 회장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와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투자자들로부터 신한금융에 압수수색과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성공을 했었고요 최근에 성공한 청원 그 이전에도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청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와의 상생과는 거리가 먼 전수조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 금감원장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한은행이 친서민적인 상품을 출시한 부분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벌을 주라는 국민의 요청에 반하는 포상을 줬다라는 부분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같은 신한금융그룹이지만 신한투자증권과는 반대로 신한은행은 매우 도덕적인가 금융소비자들께 신뢰를 받는 은행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수상의 맥락이 바로 오늘 방송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한은행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신뢰를 받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정반대다. 신한은행의 불법과 처벌에 관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근 기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작년 8월 기사로 금감원 신한은행 펀드 불안전 판매의 업무 정지 중징계 신한은행이 사모펀드를 팔 때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상품 제안서를 활용해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반 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3,572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무 위반이 적발이 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다펀드라는 걸 출시했었는데 대출 회수 가능성, 부동산 담보 비율 변경 가능성 및 투자 위험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을 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적합성의 원칙을 어긴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 투자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된다라는 게 적합성의 원칙이고요. 신한은행은 투자자가 작성한 기재사항과 다르게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했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위험, 고수익군에 자기들 멋대로 투자 운영을 하기 위함이었겠죠. 이렇게 고객을 속여서 펀드를 팔다가 걸려서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던 게 불과 반년 전인데 상생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금감 원장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를 보면 앞의 기사와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고객을 속여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신한은행에서 또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진옥동 회장의 포부 험로 앞서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8월 5일자 기사였고요. 이번 기사는 8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금융사고가 계속 줄지어서 드러나는 거죠.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는데 투자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전이 예고된다라는 게 기사 내용이고요. 215억 원짜리 상품의 평가액이 0원으로 전략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또다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환매 중단 사태가 수차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골마 터져서 세상에 드러난 게 이 정도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신한은행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공격형으로 멋대로 상향을 해서 적합성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초과 수익을 내려는 무리수를 두는 관행이 깔려있는 회사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내용을 보면 현재 해당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이고 펀드에 가입한 투자들은 판매사가 상품 판매 시 보험이 가임돼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사랑 통하는 내용이죠.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을 하고 중요사항이 누락된 상품 제안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계약 내용과 현실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들이 해당 펀드를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고요. 문제의 사모펀드의 정확한 명칭은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 신탁 1호라고 합니다. 영국 신재생 발전소에 투자가 되는 상품인데 발전소 경영이 악화돼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고 투자 원금도 이자도 돌려받지 못했다. 고로 금융 소비자들의 돈이 다 날라갔다. 실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고객과 약속을 한 건 신한은행이니까 회사 측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신한은행의 입장이 더 황당한데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라고 했고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보험사랑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건 신한은행의 사정인 것이고 투자자들 원금을 보전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신한 측에서 원금을 먼저 보전을 해서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보험사랑의 소송 여부는 알아서 하면 될 일입니다. 원금을 보장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보험사랑 소송할 예정이다 그런 의지를 밝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임원들 고액 연봉 플러스 성과급 파티를 하는 회사가 응당 지급해야 될 돈을 못 줘서 보험사랑 소송을 한다는 변명이나 일삼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한 잘못을 어떻게든 다른 데로 전가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금융투자 상품을 불안전 판매한 것이 대거 적발이 돼서 전현직 임직원 9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나온 뉴스고요. 이런 일이 연이어서 터지니까 신한금융그룹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략 선포식보다는 그냥 원칙대로 원금을 보전해서 고객의 피해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보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수조사를 받아야 될 회사가 소비자와의 상생을 이야기하고 금감원에서 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 이후로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이 성공을 한 시기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신한그룹에 막 쏠리던 시점이죠. 금감원장 ELS 판매 관행 질타했지만 은행권 법적 책임 입증은 쉽지 않아 과거 사례와는 달라. 이 기사에서 신한은행이 또 거론이 되었고 문제가 된 ELS 판매 잔액이 신한은행만 1조 3,766억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ELS 판매의 경우는 특히 홍콩 H지수 ELS는 손실 자체만 놓고 보면 은행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상품 설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은행 책임입니다. 속여서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즉 불안전 판매랑 적합성 원칙을 근거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원금 훼손이 없다라는 은행 직원의 강력한 권유를 통한 불안전 판매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대요. 홍콩은 안 망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났잖아요. 증권사들의 특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객들을 거짓말로 호도를 하는 전형적인 증권사 특기를 보여준 것이고요. 여기서 금감 원장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불안전 판매를 하긴 했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서 처벌이 어렵다. 이때는 처벌이 어려웠고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금감 원장이 신한은행에게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에 관한 상을 수여했다는 게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상생의 맥락입니다. 불안전 판매의 사례와 연결을 해서 신한은행의 수상이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봤고요. 이거 외에도 신한은행의 문제는 올해 한정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신한은행 불법 송금 3조 원 금감원 칼 빼든다. 이런 식으로 은행권들의 불법 해외 송금이 말하신 것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환칙이랑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범죄 정황입니다.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 유독 한국에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 바이낸스에서는 11달러인 코인이 한국 어피트에서는 20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환칙이 범죄를 모든 은행들이 다 했습니다. 신한은행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은행 전반의 모럴 해저드가 팽배해 있다는 것에 반증이고 규모 면에서 신한은행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의 은행이 대출금리 담합했던 정황과 은행권의 돈잔치와 과전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을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에서 신한은행을 현장 조사 실시를 했다라는 기사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전현직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정보 조회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나서게 됐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냥 고객 계좌를 자기들 맘대로 조회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죠. 이동채 회장 계좌에서 에코프로 매도가 된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여기까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을 넘어서 같은 신한금융그룹인 신한은행에 대한 불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